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점 등을 종합하여 가장 인기 있는 화장대를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5위는 3위 가구 오트멀티 수납형 화장대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멀티 수납 공간을 통해 다양한 화장품 및 소품들을 정리하기에 효과적입니다. 디자인도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다양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또한 세트 구성으로 가성비가 높아 많은 고객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4위는 데이지 수납 화장대입니다. 이 화장대는 넉넉한 수납 공간과 함께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스툴이 포함된 세트 구성으로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3위는 라자 가구 몬트 익스텐션 확장형 수납 화장대입니다. 이 제품은 확장형 수납 공간으로 제한된 공간에서도 최대한의 수납을 실현해줍니다.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와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방문 설치 서비스로 설치 걱정이 없습니다. 2위는 파로마 아가페 프리미엄 LED 화장대입니다. LED 조명이 탑재되어 밝고 선명한 화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고급스러운 마감이 돋보이며 방문 설치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위는 공간사의 루시 600 화장대입니다. 이 화장대는 간결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수납 공간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포함된 의자와 함께 제공되어 바로 세트로 사용이 가능하며 안정감 있는 구조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화장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화장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